이 시간에는 항암치료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이 암이란 질병은 아무리 항암치료가 발달해도 계속 암 환자 수가 늘어가고 사망률은 다른 병보다 훨씬 많고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암치료제 개발, 그게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세대 항암제 개발, 그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주로 이것을 일반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즉 암세포들을 폭격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폭탄은 언제든지 터지면 적군도 죽지만은 뭐예요? 아군도 죽는 게 폭탄입니다. 1세대는 독성물질, 암세포를 죽이는 독성물질로 암을 치료해 보자는 그런 아이디아, 그런 생각으로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이것은 폭탄 같은 치료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도 다 같이 죽이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엄청납니다. 그 암치료의, 항암치료의 부작용은 그 항암제가 폭탄, 독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고 치료를 할수록 내 면역력은 더 약화되고 몸은 더 나빠지고 그런 치료라는 것은 거의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부작용을 좀 줄일 수 있겠냐. 그래서 만들어낸 항암제가 표적항암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항암제를 제2세대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세대에서 2세대로 좀 넘어가서 재개발 그 많은 암환자들이 이렇게 심각한 부작용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항암제를 개발해내려고 무지무지하게 애를 써서 1999년도에 드디어 표적항암제가 성공을 했어요. 표적항암제, 그래서 표적항암제를 처음에 발표할 때는 부작용이 없다. 왜? 암세포가 가진 특별한 표적, 표적을 가진 암세포만 공격하기 때문에 정상세포만 공격하기 때문에 정상세포들은 다치지 않는다. 이래서 이야, 그거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표적항암제가 등장한 지가 이제 20년 됐습니다. 서 보니까 여기에도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이 표적항암제의 나쁜 점은 뭐냐면 금방 내성이 생기기 전에는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놀랍게 잘 들어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반 항암제들도 듣는 암이 있고 안 듣는 암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듣는 암은 한 60%고 안 듣는 암이 한 40%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표적항암제를 더 만들어 놓으니까 듣는 암은 한 20%? 10%?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표적항암제를 쓰고 싶어도 무슨 검사를 해야 됩니까?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맞으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항암제가 기가 막히게 처음에 쓰면 잘 듣다가 갑자기 안 들어요. 대개 이제 빨리 내성이 생긴 사람들은 3개월 4개월 대개 한 6개월 되면 다 내성이 생겨서 암이 다시 슥슥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표적항암제도 거의 20년이 되어 가니까 여기에도 우리가 희망을 걸기가 그렇구나.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 1세대 2세대 항암제는 전부 뭐를 공격해서 죽이자는 겁니까? 암세포를 공격해서 죽이는 약을 만들자는데 초점을 맞추었던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암세포를 직접 공격해서는 끝이 없는 전쟁이구나. 이게 승산이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결국은 건강한 사람들이 암 환자가 되는 것은 면역력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정신이 조금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암 환자의 면역 세포들이 즉 암 환자의 T세포들이 암세포를 못 죽이는 게 문제야. 아시겠죠? 그런데 암 환자들의 면역 세포들을 연구를 해서 암 세포들이, 면역 세포들이, 즉 T세포들이 암 세포들을 잘 죽이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자. 그래서 이거는 암 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암 세포를 죽이는 약은 안 해요. 아니고 지금 대부분의 암 환자들의 면역 세포, T세포들은 암 세포를 공격을 안 해요. 물론 암 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서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지 못해서 못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암 세포가 기술적으로 이 면역 세포들을 피해 나가고 암 세포들이 몸 안에서 사는 법을 어떻게 터득해서 암 세포가 있어도 이게 사실 암 세포라는 것은 본래 누구 세포예요? 본래 자기 자신 세포예요. 자기 자신 세포가 변질된 것이기 때문에 T세포가 굉장히 똑똑해야만 이거는 암 세포예요. 이건 본래 우리 세포지만 이거는 암 세포예요. 이거는 죽여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건강할 때는 T세포가 아주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T세포가 정신이 말똥말똥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 때는? 정신 차리고 살 때는. 그래서 여러분이 술도 안 먹고 술이라든가 담배연기다든가 이런 오염물질이 자꾸 들어가면 T세포들도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리버리해져요. 특히 알코올. 그래서 면역 세포들을 자꾸 마비시키는 거죠. 면역 세포들이 어리버리해지면 암 세포인지 정상 세포인지 자꾸 별을 못해서 암 세포들이 마음대로 자랄 수 있도록 해준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것은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리버리한 T세포들을 어떻게 똑똑하게 만드는 게 뉴스타트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뇌파가 맨날 베타파고 까마파고 이러면서 나쁜 음식이 들어오고 식생활 습관도 나쁘고 운동도 잘 안 하고 호흡도 산소 공급도 부족하고 이렇게 되면 T세포들이 고생고생이 돼서 어리버리해져요. 사람도 점점 늙어서 병들고 자꾸 어떻게 돼? 어리버리해져요. 그래서 모든 기능이 이제 저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력은, 면역세포들은 참 우리의 하루하루 생활에 아주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굉장히 예민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면역, 그래서 암세포, 나중에는 T세포가 어리버리해지면 암세포들이 딱 똑똑해져가지고 암세포들이 T세포를 어떻게? 속이기도 해요. 자기가 암세포 아닌 것처럼. 그래서 아무튼 T세포들이 그냥 모르고 그래서 참 재미있는 면역학 용어가 있는데 Immune editing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Immune 이라는 말은 면역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T세포입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Immune editing Editing 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편집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암세포가 똑똑해지면 T세포의 면역 능력을 어떻게? 암세포가 편집합니다. 그게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암세포가 어떻게 T세포의 능력을 편집을 암세포는 지금 무엇을 아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대로 하면 왜 이 Immune editing 그러니까 면역 편집 현상 면역 세포의 변질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면역 세포의 변질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면 T세포의 변질이 일어날까요? 다 배웠잖아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것을 적용시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품은 뜻에 따라서 그 뜻은 누가 준 거? 영이 준 거? 정신님이 준 영이 성령이냐? 잡신놈들이 준 악령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의 뇌파가 바뀌고 생체 전자파가 변화가 돼서 유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변질시킨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자가 면역성 질병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무슨 병이냐면 내 자신의 T세포가 변질이 돼서 나를 공격하는 이상한 T세포로 변질된 병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눈에 녹내장이 생겼다. 우리 입안에 침이 잘 안 나왔다. 그래서 구강건조증이 생겼다. 피부에 건선이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긁으면 피부가 막 이렇게 떨어져 나오고 가렵고 벌겋게 되고 주로 우리가 그런 건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건선이 알레르기성하고 합치면 아토피라고도 부르고 그래요. 이제 그건 왜 생기냐 하면 내 자신의 T세포 안에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T세포의 성질이 변해버렸다. 그 T세포의 본래 성질은 어떤 성질이에요? 나 아닌 다른 바이러스나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또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그런 것들을 골라서 죽임으로 말하면 나를 보호하는 것이 면역세포야. 그렇게 유전자의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나를 공격해 세상에 그래서 내 갑상선을 공격하면 갑상선염이 되고 관절을 공격하면 루루마치스선 관절염이 되고 내 콩팥을 공격하면 단백뇨가 나오는 소위 시인부전증이 되고 눈을 공격하면 무슨 황반변성, 막막박리증 여러 가지 병이 있죠. 농내장 그래서 여기 눈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병이 될 수 있고 온갖 뇌를 공격하면 파킨슨시병이라는 병도 생기고 그 다음에 운동신경을 건드리면 근육들이 마비가 되는 그런 소위 루게릭스 병. 우리 몸의 T세포가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자가 면역병의 종류가 다 달라지지만 아무리 다른 각종 자가 면역성 질병일지라도 원인은 꼭 같습니다. T세포의 유전자가 변했다. 어떤 식으로 변했다? 자가 면역성으로 변했다. 자가 면역성이란 말은 내 T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성질이다. 그럼 왜 내 T세포가 나를 공격할까? 세상에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를 꼭 기억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뜻을 그 사람이 품었기에 내 T세포가 내 뜻대로 변해가지고 나를 공격할까? 어떤 생각? 부정적, 그건 너무 포괄적이고 자기학대. 그래서 자기학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잘못이라도 남을 학대합니다. 상대방 보고 자면 당신 탓이려는 거야, 마누라들처럼. 남편의 입장에서 억울해요, 안해요? 남편 해먹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자들이 말을 워낙 남자보다 잘하기 때문에 말하는 내용과 그 이론을 보면 분명히 엉망진창인데도 하도 말을 매끄럽게 하기 때문에 남자가 못 당해요. 그렇죠? 그런 거 많이 느끼죠? 그리고 벌써 논리를 전개하는 방법부터 다르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되고 못 말린다. 자가 면역병에 잘 걸리는 타입의 남자들은 참 살기 힘들다. 이렇게 혼자서 고통을 억누르고 고통을 당해요. 자가 면역병에 안 걸리는 남자들은 어떤 남자가? 말로 못 이기면 주먹이라도 날라. 행동과 말로 어떻게 표현해 버려요. 그런 사람들도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꾹! 죽겠다. 내가 잘못했지. 내 잘못한 걸로 하자. 그냥 세계 평화를 위하여. 상대방 잘못으로 돌리면 세계 평화가 다 깨져요. 그래서 왈가닥 여자들은 절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그런 여자들은 잘 안 걸려요. 그런데 이제 주로 아주 착하기로 소문난 여자들 싸우려고 그러지 않고 다 그냥 자기가 꾹! 누르고 억제하고 참고 그러고 살려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면 자꾸 무슨 생각이 들어?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살 바에 죽는 게 낫지 않겠냐? 다 그래서 자꾸 죽고 싶다. 그 죽고 싶다는 생각은 그 뜻은 무슨 영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 악령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아, 죽겠다. 정말 죽어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내파도 바뀌고 생체 전자파도 바뀌어서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T세포에게 그 뜻의 신호가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되면 T세포들이 몸 안에서 회의를 해요. 우리 주인님이 자꾸 죽고 싶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좀 협조해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생기는 병들이에요. 자가 면역병이 그래서 T세포가 내 T세포가 내 콩팥을 공개해서 콩팥을 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가 면역성신부전증 이러한 병을 일으키면 심각합니다. 그럼 단백뇨가 나오고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어떻게 치료한지 아세요? 면역 억제제를 줍니다. 면역 억제제는 T세포가 죽인 거예요. 병원에서도 이 사람의 T세포가 변질이 돼서 지금 콩팥을 공격하고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치료하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T세포 죽이면 됩니다. 그럼 T세포 죽이면 면역력이 약해지는데 암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데 면역력이 약해지면 온갖 부작용이 다 생깁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자. 발등에 떨어진 불은 꺼야 돼요. 그건 저도 동일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자가 면역병이 치유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성격을 가진 분들. 그런데 그런 내성적인 성격이 아니더라도 또 어떤 여성들이 주로 여성이 많아요. 어떤 여성들이 자가 면역 성질병에 잘 걸리냐고 하면 일을 한번 시작하면 죽는 줄도 모르고 일이 다 끝날 때까지 그렇죠? 사람들이 맨날 일만 찾아다녀요. 일 없으면 재미없어요. 꼭 우리 집사람 같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밀어붙인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 속에 있는 T세포들은 우리 주인님이 자꾸 죽을려고 한다. 이런 메시지, 이런 신호가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T세포들은 특히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이 세포들을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뜻에 반응하지만 특히 T세포, 유전자는 굉장히 뜻에 반응을 예민하게 하기 때문에 면역학자들이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하느냐 하면 이 T세포들은 혈관 안을 돌아다니는 뇌의 쪼가리들 같다고 말할 만큼 이 뇌에 일어나는 생각의 그 뜻의 느낌의 변화에 이 T세포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우리의 뜻에 따라서 T세포의 유전자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세상에 자가 면역병이라는 병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병에 걸린 환자들은 이것을 알고 나 자신을 너무 억제하지 말아요. 억제 안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억제 안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남편하고 맨날 싸울 수도 없고 이혼하고 시어머니 떠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좀 어떻게 이렇게 좀 발현을 해야 돼요? 할 때가 어디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를 좀 비워야 돼. 나 자꾸 죽고 싶은 내 마음들을 자꾸 비워야 돼. 그 섭섭함, 그 분노, 죽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빨리 갖다 버려야 돼. 그 쓰레기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로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수가 많아요. 그렇죠? 그럼 친구들도 한두 번이지 쓰레기 몇 번 받고 나면 더 쩡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 자꾸 친구 불러 가지고 자꾸 쓰레기 버릴 수도 없어요. 나중에 쓰레기를 막 버렸더니 쓰레기 안에는 비밀도 많거든요. 그런데 여자끼리는 비밀 보장이 안돼요. 여자끼리는 잘 알죠. 절대로 비밀 보장이 안됩니다. 너만 알아 그게 뭐예요? 온 세상에 발표하란 말이니까 그러니까 쓰레기통이 있어야 돼. 그 쓰레기통이 어디 가서 구해요? 상담요. 요즘 상담요도 비싸요. 여러분 쓰레기통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셔야죠. 하나님만이 여러분이 버리고 싶은 쓰레기를 다 받아주시는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실제로 한번 버려 보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면서 버려 보면 속이 시원해요. 그래서 속이 시원하다는 말이 굉장히 좋아요. 속이 시원하다는 말은 내 파가 베타파, 감마파에다가 알파파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쓰레기를 하나님한테 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쓰레기 버리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걸 자꾸 안 버리고 하나님 앞에 폼 잡으러 나가는 사람들마다. 아시겠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아주 유치한 그대로 여러분이 또 친정엄마한테 주로 쓰레기를 많이 버리잖아요. 그러면 친정엄마는 다 나이 먹어서 쓰레기를 못 담아요. 친정엄마가 유전자가 꺼져서 아파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쓰레기를 못 버려요. 그래서 쓰레기가 많은 우리는 쓰레기통이 기꺼이 되어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암 환자들의 T세포가 암세포를 만나도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못 죽이냐? 이것을 과학적으로 자세히 연구해보자. 그래서 그 연구 끝에 개발해낸 항암제를 제3세대 항암제라고 해요. 제3세대 항암제가 바로 면역항암제입니다. 이 면역항암제를 개발하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아시겠죠? 노벨상 위원회에서도. 이제 이거는 노벨상을 줄만한 항암치료 방법이 됩니다. 왜? 드디어 의사들이 뭐를 깨달았기 때문에 암세포 자체를 공격해 봐야 그거는 하세월이고 그거는 나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으니까. 이제 작동을 잘 올바로 하지 못하고 있는 어벙벙한 면역세포, T세포로 하여금 드디어 이것들이 다 암세포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고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연구입니다. 이거 멋진 연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노벨상 위원회에서도 이거는 노벨상 줘야 된다. 그래서 노벨상 받았습니다. 그러자 또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지미 카타, 옛날 미국 대통령이 2015년이잖아. 미국 사람들은 악성 흑색종이라는 암이 꽤 많습니다. 악성 흑색종, 멜라노마. 한국 사람들은 잘 안 걸린 병이에요. 사실 이 면역항암제는 악성 흑색종을 치료하기 위하여 개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악성 흑색종을 연구하다가 결국은 항암제를 안 들으니까 악성 흑색종은.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면역항암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미 카타 대통령이 뇌로 퍼지고 온몸에 다 퍼졌는데 면역치료제를 투여해서 온몸에 암이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드디어 지미 카타 대통령의 T세포가 이것들이 다 암세포들이었구나. 내가 몰랐는데 그래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다 공격해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 지난, 6년 지난 건강에 잘 살아요. 그래서 갑자기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개 7년, 8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세월이 자꾸 지나갈수록 별로예요. 그리고 해당되는 암의 종류가 아주 제한적이에요. 악성 흑색종,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폐암인데 폐암에도 폐암의 종류가 많거든요. 폐암에도 소세포성 폐암만 좀 효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방광암, 호츠킨스 병이라고 하는 특별한 림프암 이런 몇 가지 안 되는 질병에만 지금 한 세 가지, 네 가지죠. 질병에만 지금 국민 건강보험에서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인정 안 해요. 효과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그 노벨상을 받고 짐이 카타 때문에 와~~ 했는데 지금 또 김이 슬슬 빠지고 있어요. 왜 이게 김이 빠지고 있냐. 그러고 보니까 면회강암제는 부작용이 없다. 또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냐고 하면 면역력을 어떻게 갑자기 T세포로 하여금 공격성을 더 강화시켜 주니까 이게 조절이 잘 안 돼 가지고 자가 면역병이 생기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참 문제다. 그러면 면역항암제가 어떻게 고학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면역항암제라는 약입니다. 약. 약이에요. 약인데 이거는 뭐 하는 약이기 때문에 T세포가 암세포를 알아보고 드디어 암세포를 공격하게 되느냐 하는 요부. 이게 굉장히 현대의학이 첨단적으로 발달한 결과로 나온 암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러니까 치료받으려면 엄청나게 비싸. 한 달에 천만에서 5천만 원, 1년 동안 받으면 1억, 2억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효과는 100명이 받으면 한 20명밖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그 기전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T세포, T셀, 이 부분을 확대해 봅시다. T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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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세포. 여러분 몸 속에 평소에도 피 속에서 T세포하고 암세포하고 이렇게 우연히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면 모든 세포들이 이 T세포에게 자기의 신원을 밝혀야 됩니다. 이게 암세포 주민등록증이에요. 그래서 암세포가 T세포한테 나는 암세포입니다. 하고 자기 신원을 밝혀요. 밝히는데 그래서 그냥 악수하고 지나가는데 이제 이게 암 환자들의 경우는 암세포라고 그런데 이 T세포가 아무리 봐도 정상세포와 뭐가 다른지를 몰라요. 모르는 상태의 T세포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냐 그러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헤어져요. 헤어지는데 이 T세포로 하여금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그런 물질이 있어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B7이라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지금 분자 생물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B7이라는 물질은 수상 돌기 세포가 암세포를 딱 만나서 B7이라는 B7이라는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 갔다 받치냐고 하면 T세포한테 받칩니다. 자 보세요. T세포에 보면 CD28이라는 창구가 있죠. 창구에 B7을 접수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 T세포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여기 보세요. destruction of cancer cell. 그래서 암세포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T세포가 암세포를 그냥 지나가다가 만났다고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이 수상 돌기 세포라는 세포가 먼저 암세포를 만나가지고 아 나 암세포 만났습니다. T세포한테 B7이라는 보고서를 올려 올리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과학자들이 옛날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B7이라는 물질을 수상 돌기 세포로부터 어떻게 추출해 그거를 암 환자들의 몸에 넣어주면 암세포들이 B7이라는 물질을 받아가지고 T세포한테 전달해주면 그러면 암 환자들의 어리버리 하던 T세포들이 암세포를 뭐예요? 죽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게 되지를 않자 과학자들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슨 방법을 강구해냈냐면 이제 그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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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이 이거 비슷한 B7 비슷한 물질을 어떻게 만들어내가지고 환자들에게 주사해주면 이 B7 유사한 물질이 어떻게 어디에 가서 여기 CD28에 가가지고 탁 붙으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비슷한 물질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시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참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T세포에는 PD PD1 이라는 이런 구조가 붙어있고 암세포에는 무슨 구조가 붙어있어요? PD1 이라는 이런 구조가 붙어있고 암세포에는 그래서 이것들을 작동을 못하도록 과학자들이 이런 물질을 만들어서 주사를 줘서 여기다 딱 막아버려요. 그러면 T세포들이 암세포를 안 건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사해서 주면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이걸 만들었냐 하면 이 암세포가 인뮤 에디팅 면역 편집을 하려고 어떤 물질을 암세포 안에서 만들냐 하면 이런 물질을 만들어요. 이런 물질을 만들어서 다 붙이면 T세포가 암세포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T세포가 암세포를 안 죽이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거 비슷한 거를 뭐예요? 이거 비슷한 거를 만들어 가지고 먼저 주사를 해서 붙여 놓으면 이 암세포들이 이렇게 하지를 뭐예요? 못할 거니까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 해가지고 해 보니까 그게 된 거야. 자 보세요.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왜 암 환자의 암세포가 T세포의 면역세포의 유전자를 어떻게 편집을 했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암세포가 T세포의 유전자를 편집한 것처럼 보여요. 그건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뉴스타트에 와서 뭐가 변하고 있는 겁니까? 뜻이 변하고 있어. 모르는 걸 알기 시작하니까 힘을 받아. 생명이 있다는 것도 내가 알게 됐어. 자, 이런 모든 내부적 환경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T세포가 어떻게 돼? 똑똑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아하! 이 암세포들이 나를 자꾸 변질시키려고 표현해. 편집하려고 하고 있구나를 T세포들이 깨닫게 돼 가지고 더 이상 편집을 어떻게? 거부하면서 암세포를 죽이기 시작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 몸에서 많은 사람들,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몸에서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지만 그때는 T세포들이 똑똑하면 다 죽어버려. 그런데 이게 점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과로하고 뉴스타트를 못하면서 자꾸 기가 막힌 생활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되면 T세포들의 유전자가 제대로 생명을 받아서 결국 T세포가 어리버리하다는 것은 T세포가 뭐가 막힌다는 거예요? 생기, 생명이 막힌다는 거죠. 그래서 기가 막힐수록 T세포는 본래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돼 버린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딱 시작하면 아 그렇구나. 알겠어. 착 이래서 새로운 뜻이 들어가고 거기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생명의 3요소 중 이것이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T세포 유전자를 깨우면 아 내가 이때까지 졸았구나. 이제는 암세포가 보인다. 그래서 암세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T세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면역항암제를 써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지미 카타 대통령처럼 굉장히 놀라운 효과를 봤다가 그 다음 달에 어떻게 된 판인지 확 암이 또 퍼져 버려요. 그러니까 면역체계를 가지고 인간이 장난을 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면역체계를 올바로 정신 차리도록 깨우려면 우리가 생명을 받고 기본 여건을 갖추어서 뉴스타트를 해주면 우리의 면역세포 T세포 속에 어리버리한 유전자들을 하나님이 생명으로 깨워서 암을 이길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자가 면역성 질병에서도 T세포가 자기 공격적으로 자가 면역적으로 변질된 것도 결국 뭐 때문에 그래요? 내 뜻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결국 우리가 뜻이 변하고 즉 내면적 환경이 변하고 그 다음에 외부적 환경, 식생활 습관, 운동 습관, 물 마시는 습관 그 다음에 햇볕과 절제와 휴식과 이런 모든 기본 여건들이 잘 갖춰지면 드디어 T세포는 정신을 차리게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면역치료제로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뭐게? 그건 없다고 해요. 왜? 내가 지금 뉴스에 들어서 면역력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돈이 많아요. 남아 돌아가는 게 돈이에요. 암 환자들이 면역치료를 하면 암이 낫는다며? 그럼 나도 가서 뭐해요? 돈이 남아 돌아가니까 그 면역치료제 주사를 맞으면 면역력이 강해질까? 아니에요. 그건 도리어 방해가 돼. 면역체계를 어떻게? 혼란시키기만 해요. 그래서 의사들도 면역항암제를 사용해서 건강한 사람의 면역력을 올릴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뉴스타트 6, 7, 8, 9, 5 나흘째, 그렇죠? 여러분 오늘 체리 색깔이 참 좋죠? 그 마구 보니까 달콤, 새콤, 참 희한해요. 그 기쁨, 그렇죠? 유전자원을 많이 키워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절벽에서 보이는 경치도 끝내주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머리 속에서 지식적으로 머리만 굴러지 이런 감성적인 면에서 힘을 받을 줄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이 추구하고 정말 진선미,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은 왜? 그것이 생명을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암치료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가장 항암치료, 우수한 항암치료 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재벌도 그렇겠고, 권력가도 그렇겠고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우수한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 하면 누구겠습니까? 항암센터 소장님입니다. 자기가 항암 전문가니까 최고의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죠. 여기에 우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후배 영동세브란스병원 암센터 소장이었습니다. 2003년 1월 대장암 2기를 진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암치료를 즉각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낸 책이 있어요. 희대성에 자기 투병기를 자세하게 써서 낸 책, 두란노서점에서 서원에서 발간한 책이 있습니다. 1월달에 대장암 2기를 받고 열심히 항암치료한 결과 7월달에 어떻게 됐다고요? 간으로 골수로 전의가 되어 가지고 사기가 됐다고 합니다. 항암센터 소장님도 결국은 이렇게 일반 항암제로 치료하면 왜 이렇게 되버렸어요? 최고의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왜 6개월 만에 사기가 되버렸어요? 뭐 때문에? 그렇잖아도 면역력이 약해서 암에 걸린 사람을 또 어떻게 했어요? 항암제로 면역력을 더 파괴하니까 처음에는 치료 딱 하고 나면 뭐예요? 암이 쑥 줄어. 우와! 암이 줄었다. 그럼 좀 더 하면 되겠네. 그럼 암이 주는 것과 동시에 뭐도 파괴돼요? 면역력도 파괴돼. 그래서 면역력이 파괴되니까 백혈구 수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백혈구 수치가 예를 들어서 3000, 2000 이하로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럼 항암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백혈구 수치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즉 면역력이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 그런데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5cm 암이 항암치료를 받으니까 놀랍게도 이게 결과가 좋아서 2cm로 줄었어요. 그럼 여기서는 면역력도 같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항암치료를 중단하면 중단해있는 동안에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3.5cm로 다시 커 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백혈구 수가 정상화 됐으면 또 치료합시다. 하면 3.5cm 암이 이게 다시 2.5cm로 줄어요. 5cm 짜리가 2cm로 줄었는데 왜 여기서 3.5cm 짜리가 2.5cm 밖에 안 줄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 내성이 생겼다. 처음에는 몇 %가 줄었어요? 5cm가 2cm가 되니까 몇 %의 암세포가 죽었어요? 60%가 죽었죠. 여기는 60% 아닙니다. 여기는 50%도 안 죽었어요. 40% 밖에 안 죽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항암치료라는 것은 반복해 갈수록 효과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면역력은 더 약화돼요. 아시겠죠? 왜 그렇게 되냐? 벌써 면역력이 생겼고 그리고 처음에 발견한 이 50%에서 5cm 짜리 암에서 60%의 암세포가 죽었다면 얘들은 왜 똑같은 암등어리 속에 있는 암세포들인데 왜 60%만 죽을까? 그걸 우리 의사들이 몰랐던 겁니다.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60% 첫 방에 죽는 놈들은 다 순디기들이야. 그래서 같은 암등어리 속에 있는 암세포들일지라도 유전자들이 조금 조금씩 다 달라. 마치 모처럼 같은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받은 놈들이라도 어떤 놈은 순디기도 있고 어떤 놈은 독종도 있고 그런 거에요. 그래서 독종만 살아남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독종들은 종체로 잘 안 죽는 거에요. 그러면 여기 2.5cm 밖에 자 여기서는 얘들은 뭐에요? 얘들은 순디기만 죽고 악바리들만 남았어요. 악바리가 2.5cm가 되는데 이제 치료하고 여기 2.5cm가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은 놈들은 뭐에요? 독종이에요. 독종. 그래서 독종을 백혈구수가 회복될 때까지 또 기다리면 이게 뭐에요? 이게 4cm가 되는 거에요. 이거를 이제 드디어 다시 치료. 독종들을 다시 치료. 그러면 실컷 치료했는데 3cm야. 왜? 독종이니까 잘 안 죽어요. 그런데 이 독종들을 치료하고 나면 이 독종들은 뭐가 되요? 이 독종들은 조폭이 되요. 점점 치료를 반복할수록 암세포들은 안 죽는거에요. 내성이 생겨서요. 그래서 이제 조폭이 돼서 이거를 또 백혈구수가 회복되도록 기다리면 이게 결국은 5cm가 되요. 여기서 이까지 오는 기간이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죽으라고 항암치료하고 결국 암 크기는 똑같고 그러나 여기는 순대기들이 60%인데 여기는 뭐에요? 조폭다면 뭐라 그럴까요? 몸 말리는 놈들이에요. 이게 5cm가 돼 버린거에요. 여기서 이제 또 치료하자. 그러면 이게 결국은 6cm가 돼요. 치료하는데도 불구하고 6cm가 되면서 다른 장기로 퍼지면 그때 병원에서는 뭐에요? 이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항암치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더이상 이제는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시라? 요새 죽음을 기다리게 하는 곳이 있잖아요. 호스피스를 가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있는거에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이 이대 교수는 이분이 몇 번을 재발했다고요? 11번을 재발하고 이 사람이 13년인가를 살았어요. 암 사기가 되어서 7년간 모두 11번 재발했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사기가 돼도 또 치료한거에요. 7월달부터 그래서 여기 보면 2004년 2월 본인의 암치료를 보겠습니다. 이제는 암치료에도 안 들어 1년동안 죽으라고 암치료 황암치료 그래서 여기 보면 대화까지 써놨습니다. 후배의사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힘들겠지? 후배의사의 말이 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그만하자. 이래서 암치료 그리고 이분이 뭘 하기로 했냐면 그때 이분이 6개월 선고를 받았어요. 아, 내 삶이 6개월밖에 안 남았구나. 그러면 나는 앞으로 6개월 동안 뭘 하고 살까? 그러면서 뒤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암에 걸렸던 이유가 이유를 알게 됐어요. 왜? 암만 보고 왜요? 너무너무 바쁘게 정신없이 오직 무엇을 위하여? 성공. 그걸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내 인생이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 6개월 동안은 이때까지 내가 나만을 위하여 살았구나. 이제는 남은 6개월은 내가 남을 위한 삶을 살아보자. 그래서 봉사를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봉사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현미밥을 먹고 채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노래를 부르라. 그 사람 어디가 또 온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건강식을 시작하면서 봉사 생활을 하는데 6개월이 지났어. 6개월 전보다 건강해져서 병원에 가서 찍어보니까 쑥 좋아진 거야. 암 전문가들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좋아졌으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해온 그대로를 어떻게 계속 하자. 이게 상식적인 결정인데 암 전문가들은 좋아졌네? 6개월 전에는 너무 나빴기 때문에 항암치료 해봐야 소용이 없었는데 이제 좋아졌으니까 치료하면 되겠네? 이게 치명적이에요. 이분의 치명적인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또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 동안 뭐예요? 각각으로 면역력을 올려놨는데 그래서 지금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이기고 있는 참에 그걸 욕심을 내서 지금 치료하면 암이 싹 없어지겠다. 암은 푹 줄었어. 주는데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 확 떨어졌죠. 그러니까 면역력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또 어떻게 되겠어? 암이 또 확! 이런 과정을 밟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또 항암치료 중단하고 또 이제 운동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찌 좋아지는가? 그러면 또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11번을 재발했단 말이에요. 암센터 소장님 최고의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어도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항암치료로는 절대로 치유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암을 이기시려면 확실한 승리를 거두시려면 결국은 여러분의 여러분의 면역력이 약화되어서 여러분이 암에 걸렸기 때문에 그 면역력만 다시 회복시키면 여러분은 확실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이걸 꼭 염들두시고 부디 그 누가 여러분 옆에서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이거 해봐라 그렇게 흔들리면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해봐라 이러다 보면 생명 받는 일이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꼭 여러분 결국 현대의학계에서도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길이 최고의 항암치료다 는 것을 면역항암제 개발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나 면역항암제를 써 봐야 면역력이 근본적으로 강화되는 것은 아니고 그 약을 쓸 때만 강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약을 안 쓰게 되면 내 약한 면역 T세포는 그대로 있어. 그럼 암 제발 할까요? 안 할까요? 제발 하지. 그건 다 헛된 얘기다. 결국은 생명과 기본 여건 뉴스타트 밖에는 뭐예요? 없다! 여러분 인정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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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